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더욱 짙게 껴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10도, 평창 7도, 강릉 13도로 오늘보다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춘천 18도, 원주 19도, 고성과 양양, 강릉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모레에는 영동 지역에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KBS 뉴스 마칩니다. KBS 뉴스 마치겠습니다. KBS 뉴스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